K-POP에 이어 한국 패션 브랜드 제품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중국 내에서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미조 상품들이 정품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중국 정부와 함께 단속을 벌여 광동성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짝퉁 제품 수천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유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허청과 중국 광동성 공안국이 합동으로 펼친 단속 현장. 국산 유명 브랜드 제품과 똑같이 만든 모조품, 이른바 짝퉁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특허청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광저우시와 함께 한국산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광동성에서만 국내 유명 패션 브랜드의 짝퉁 옷과 가방 등 65개 브랜드의 위조 상품 6,155점을 찾아냈고 정품가 5억 2천만 원어치를 압수 조치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광동성 소재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 위조 상품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광저우시 공안국과 협력하여 광저우시 외곽 지역의 위조 상품 보관 창고를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위조 상품 판매상들은 중국 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의 오픈형 온라인 마켓인 타오바오 등 온라인 플랫폼 12곳에서 짝퉁 상품을 한국산 정품으로 속여 비싸게 팔아왔습니다. 또 광동성 소재 도매시장 등 19곳에서도 K브랜드의 유명 상표를 짝퉁 상품에 부착해 한국산 고가품으로 팔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해외 위조 상품 피해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식품, 화장품, 패션 등 5개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위조 상품 현지 단속을 위한 민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등 동남아 국가에선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위조 상품이 생산되거나 유통돼도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내 상표 등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허청과 산하기관 지식재산 보호원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상표 등록 업무와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상표 등록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TJB 류제일입니다.